어디에요? 사진보다 훨씬 근사한데요? 여행의 묘미가 그런거 아니겠어? 우연한 만남에서 벌어지는 로맨스 포스가 있어 보여 아까는 농촌 아줌마하며 내가 농촌 아줌마처럼 보여요? 뭐라고 한소리 해야 되겠네? 내가 진짜 잘나갈 때는 라인구 니가 왜 여기있어? 나야말로 지금 여기 왜 있니? 오 차장님 채원씨 그놈이 그놈이라서 존음이랑 결혼했어? 우리 남편 어떤 사람이였어요? 뭐하는 사람인게 중요한가요? 결혼 준비하면서 확인 안하셨어요? 저는 별로 안 궁금하던데 제가 차장님한테 좀 더 일찍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저 아무 말도 안했는데요 제 여자친구도 여기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남편한테 내 얘기 안 할거냐? 지금 여자친구 없어? 너 나한테 그런 사이 뭐하는거는 뭘 얘기했지 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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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사람은 꼭 다시 만난다